한중원 국내외 더 샌드박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센센영보통! 2023년 2월 첫째 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 보이즈 플래닛 더 샌드박스! K그룹과 G그룹 두 세계가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의 폭발로 인해 생겨난 보이즈 플래닛의 또 다른 세계가 찾아왔습니다. 더 샌드박스가 CJ E&M과 함께 보이즈 플래닛 메타버스 경험을 오픈했어요. 보이즈 플래닛은 한국과 글로벌 팬덤이 투표를 통해 아이돌 그룹을 직접 만들고 데뷔시키는 시청자 참여용 프로젝트입니다. 더 샌드박스에서는 보이즈 플래닛의 가상세계로 옮긴 보이즈랜드와 스타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번 보이즈 플래닛 메타버스 경험은 2월 6일 오후 11시부터 4월 20일 오후 11시까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더 샌드박스에서 보이즈 플래닛의 소년들의 무대를 감상하고 응원해보세요! 인빈십을 메타버스에 등장하라! 슈퍼히어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이름을 기다리셨던 유저 여러분들 이번 소식 집중해주세요!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의 슈퍼히어로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사의 인빈십을이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인빈십을은 15년 동안 여러 스피너프 시리즈를 낳으며 많은 팬들을 보유한 획기적인 만화인데요. 2023년 후반까지 스카이바운드의 랜드에 다양한 인빈십을 경험 추가 기획을 밝힌 더 샌드박스 스카이바운드 대중문화의 초석자리를 굳건히 한 채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는 인빈십을의 매력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밸런타인데이 복스에듀 콘테스트 초콜릿처럼 달콤한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셨나요? 달콤한 과자와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밸런타인데이가 더 샌드박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월의 특별한 이벤트 밸런타인데이 복스에듀 콘테스트가 말이죠. 바로 지금 여러분의 창의력을 발휘해 더 샌드박스의 따뜻한 사랑을 듬뿍 전달해주세요! 총 15,000 샌드의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유저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메타버스의 목소리 홍콩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액션 및 격투 시리즈 출시와 4개 이상의 경험을 개발하고 더 많은 대만 크리에이터를 통합하여 다가오는 게임 시즌에 자체 경험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밝힌 N스페이스 더 샌드박스에서의 앞으로의 발자취가 기대됩니다. 리틀파이터 몽콕 NFT 컬렉션 출시 매력적인 NFT 출시로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더 샌드박스 이번에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여 5천만원 이상의 다운로드를 보유한 리틀파이터 몽콕 NFT 컬렉션이 출시되었습니다. 리틀파이터의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모든 캐릭터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새로운 모함 이곳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퍼즐 그들과 함께 싸울 임모까지 자세한 사항은 더 샌드박스 마켓플레이스와 리틀파이터 몽콕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주의 샌샌 정보통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